기출문제집 273페이지 보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좀 작년에 사셔가지고 그 뒤에 273페이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제가 요 30일에는 저희 그 게시판에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부동산개발사업의 분류상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대요. 그러면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신개발 방식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류지 채비지 나오는 거 보니까 요건 환지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5번입니다. 5번 자 2번 같은 문제는 공부를 우리가 전혀 안했죠. 이런 거는 틀렸을 겁니다. 그렇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십니다. 3번. 자 274페이지 3번.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번. 개별성은 토지시장의 불안정 경쟁으로 만드는. 그렇죠. 요 개별성 때문에. 요 놈 때문에 독점성이 생기잖아요. 독점적인 시장.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부증성 때문에 토지를 아주 어떻게 해요. 띄엄띄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뭉쳐서 집약화시켜서 사용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디귿번. 부동성 때문에 인장활동. 직접 토지위로 가서 살펴봐야 돼. 인장활동의 필요성이 근거가 되고. 영속성 때문에 감가상각이 필요성이 아니라 감가상각이 영속성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이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부동산 마케팅의 4p 마케팅 믹스. 이거 4p 믹스죠. 요거 영어. 제가 유일하게 영어 단어 외우라고 한 게 요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뭐가 안 들어가요. 프라이드. 그리고 요거 안 들어가죠. 그죠. 나머지 4개.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리을, 비읍. 요거죠. 그죠.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라이스, 프로모션.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다음 부동산 정책 중 금융규제. 금융규제. 그러니까 뭐겠어요. 당연히 요 LTV 또는 DTI가 나왔어도 요게 답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금융규제. 돈 못 빌리게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75페이지 6번입니다. 6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해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과로에 맞는 용어는 뭐냐.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 분석하는 게 뭐예요. 이게 시장성 분석이죠. 그리고 타당성 분석에 활용된 트윈 요소의 변화가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게 민감도 분석이죠. 그러니까 답은 뭡니까. 요거 5번이 되겠네요. 5번. 자 그 다음에 7번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획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획지가 아니죠. 토지의 등록 단위니까 요건 필지에 관한 얘기고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세부지역, 세부지역 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가 후보지가 아니죠. 요거 2행지죠. 2행지. 그죠. 그 다음에 3번 나지는 토지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나지에 공법상의 제한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틀렸고. 4번 부지는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요게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지가 아니라 이게 나지에 대한 정의고요. 5번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포락지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76페이지. 자, A지역의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함수는 일정한데, 수요함수가 일정하다는 말은 뭐예요? 요 시기,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 말은 수요곡선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수요함수는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공급함수는 다음 조건같이 변화. 공급함수가 요거에서 요걸로 보냈다는 것은 공급곡선이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공급곡선이 이동했어요. 이 경우 균형가격은 얼마이며, 균형가격이 얼만큼 변화했는지네요. 감소 또는 증가, 기울기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써라. 기울기, 요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랍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면은 우리 피탄큐기 기억나시죠? 피탄큐기. 그럼 피 앞에 있는 놈이 뭐냐면, 요게 피탄이니까 이게 탄력성이란 말이에요. 탄력성이 이놈이 더 크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탄력성이 작은 놈이 여기서 커졌다는 얘기는, 기울기는 탄력성의 반대니까, 기울기는 더 작아졌어. 기울기는 작아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탄력성이 커졌다는 말은 기울기가 작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찍더라도 얘네 둘은 찍으면 안 돼. 감소가 되어야 됩니다. 감소가. 기울기가. 그럼 우리가 이거 기울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기울기 구하려면 피탄큐기니까, 요거를 정리해서 피 앞에 어떤 숫자가 붙어있는지, 그걸 보면 뭐가 나요? 기울기가 나오겠죠. 이거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피는, 피는 큐 더하기 30이고, 큐빼기 30이네요. 큐빼기 30. 요거는 피에 대해서 정리하면, 피는 2분의 1 큐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1에서 2분의 1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1에서 2분의 1로 변했으니까, 2분의 1 감소한 거예요. 2분의 1 감소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예요. 1감소는 아니고, 그러니까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바꿔서 큐 앞에 기울기라는 거예요. 큐 앞에 기울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균형점을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번 풀어서 그렇지. 그러면 처음에 균형 가격을 구하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먼저 구해서 균형 가격을.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과의 균형 가격을 구한다면, 그 차이를 보면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을 연립방정식을 먼저 풀어야죠. 얘네 둘의 연립방정식. 그럼 어떻게 돼요? 자, Q는 30 더하기 P고, Q는 150 마이너스 2P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Q자리에다가 균형외선 같으니까, 요기를 여기로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30 더하기 P는 150 마이너스 2P야. 그러면 요거를 여기로 넘기면 3P가 되고, 요거를 이러보면 120이 되니까, 요기 최초의 가격은 40이 되겠네요. 최초의 가격은 P4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해야 돼? 그렇지. 이번에는 요 놈하고 요 놈하고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요거는 다시 Q는 150 마이너스 2P고, 요거는 Q는 30 더하기 2P니까, 균형에서는 요 균형량이 같죠? 그러니까 요 놈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돼. 그러니까 150 마이너스 2P는 30 더하기 2P란 말이에요. 요걸 여기로 넘겨. 그러면 요거는 4P고, 요거는 120이 되네요. 그러니까 P는 30이네. 그래서 40에서 30이 됐으니까 10 감소했네요. 10 감소.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1번. 요렇게 풀면 됩니다. 아셨죠? 요거는 사실은 한 문제인데, 두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탄큐기를 알고 있는지, 그죠? 우리가 수요함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수요함수가 원래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수요함수는 Q는 이렇게 해서 뭐 2P, 마이너스 2P 더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내지는 공급함수도, 공급함수 같은 경우도 여기 마이너스갖고, 예를 들어서 2P 이런 식으로 여기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앞에 있는 요게 기울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탄력성의 대강의 크기를 나타낸단 말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되려면, 요 식을 어떻게 고쳐야 돼? P는 2분의 1, Q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 요런 식으로 고쳤을 때, Q 앞에 붙어있는 얘가 기울기라는 거, 피탄큐기 기억나시죠? 요거를 꼭 아셔야 돼. 여러분들 아셨죠? 이 성질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어.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유량의 경제병수는 모두 몇 개인가? 자, 근데 여기서 비겁하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일단은 자산하고 자본 아니죠. 요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산하고 자본은 재무상태표, 예전에 대차대조표로 불렀던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소득하고 소비, 얘네들은 소비 같은 경우에 수호와 유사한 말이니까, 그리고 공급량까지, 얘네들은 유량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 저기 오타로 해설에 유량이라고 나온 오타가 있을지도 몰라요. 저량으로 고치세요. 요거. 요거. 근데 이번에 이 출제위원들이 비겁하게 선을 넘었어. 통화량은 사실 요게 우리 공인중개, 이게 사실은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의 과정에서 통화량을 내는 거는 좀 심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얘네들이 한번 이렇게 재미를 봤죠. 중요한 걸 한번 이렇게 선을 넘으면 이건 너무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에 제가 예상하건대 유량, 저량 물어볼 때는 반드시 뭐가 나올 거냐면 통화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폐수요라고 있어요. 화폐수요가 뭔지는 몰라도 돼. 그냥 화폐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통화수요라고도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폐공급이 있거든요. 자 얘네 둘은 비록 수요와 공급이란 말이 붙어있지만 화폐수요와 화폐공급이 만나서 통화량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몰라도 돼. 그냥 원래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말고는 유량이냐 저량이냐 물어볼 때 제일 잘 나오는 애들이 얘야. 화폐공급하고 화폐수요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수요하고 그냥 공급은 얘네들 우리 유량이라고 확실하게 배웠잖아요. 근데 통화론이라는 그런 과목에 들어가가지고 화폐수요하고 화폐공급 그리고 통화량 얘네 둘이 만나서 나오는 통화량 있죠. 얘네들은 저량이에요. 수요와 공급이란 말이 붙어있지만 앞에 화폐자가 붙으면 얘네들은 저량이다. 그래서 이 놈이 나왔기 때문에 요 놈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진짜 왜 자꾸 이렇게 쓸데없이 범위를 벗어나냐고 그죠? 우리 행복하게 공부 잘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시험을 대비해야 되니까 이거는 워낙 중요한 거지만 그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지만 이제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옵니다. 요 놈은 중요한 놈이에요. 자 제가 내년 책에는 이걸 또 넣어야 돼. 아 진짜 이거 웬만하면 빼려고 그랬는데 통화량하고 요 놈 요 놈 요 놈들도 알아 두세요. 얘가 나왔다는 건 얘도 분명히 나올 거야. 분명히 얘도 나올 겁니다. 특히 얘가 잘 나와요. 화폐수요가 자 좀 더 공부하면 좋죠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 다음에 277페이지 보시면 자 277페이지 10번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식식 하나 달랑 주어져 있어가지고 되게 쉬운 것 같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거의 못 풀었을 거야. 아무도 못 풀어야지 정상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수준을 넘어가도 이게 한참 넘어갔는데 왜냐면 지금 분양수요함수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뭐 공급곡선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이거 봐 분양수입을 극대화 한 거래요. 자 지금부터 제가 그냥 해소를 하긴 하는데 몰라도 돼.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한번 재미삼아 해소를 할 테니까 한번 드러나 보세요. 그냥 아셨죠? 이거 재밌는데? 하고 재미있음을 느끼면 되는 거지 목숨 걸고 풀 필요는 없어요. 이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걸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게 이렇게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Q죠. 그리고 수요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수요곡선이 이렇게 직선일 때 매출액은 뭐냐면 이 점에서의 매출액은 이 면적이거든요. 여기 면적 면적이거든요. 근데 가장 이 면적이 큰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 여기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은 이 중점이 있죠. 이 중점일 때가 이 면적이 제일 커요. 근데 이 면적이 뭘 의미하냐면 가격 곱하기 수량이니까 P 곱하기 Q는 뭐가 되냐면 이게 총수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입 총수입이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P가 여기가 400이 나오거든요. 직선에서 보면 400이에요. 근데 여기와 여기에 중점이라는 것은 여기와 여기에 중점이에요. 그럼 결국 가격이 200인 여기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가격이 200인 곳에서 여기가 중점이잖아요. 총수입이 극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다 중점인 곳에서 즉 200만원 200만원 에서 이 분양자의 총수입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공인중개사 공급에서 수요와 공급도 간신히 간신히 식 균형 그 뭐야 균형이나 찾는데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시험장에서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하고 넘어가야지 이 식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좀 공급국선도 한번 찾아볼까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찾아요. 이런 문제는 시험장에서 못 푼다고요. 되게 어려운 문제야.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요. 이 문제는 해설은 해드렸지만 다시는 안 나올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한 번 더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 가리키는 거죠. 학원에서 자 그 다음에 다음은 거미집 이론에 관한 내용. 자 11번 다음은 거미집 이론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모형 형태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보다 크면 자 자 여기 탄력성이죠.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대. 그러면 이렇게 된 거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바로 수렴형이잖아요. 수렴형. 그죠? 수렴형. 근데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곡선의 기울기보다 크면 그때는 그때는 기울기가 큰 거는 탄력성이 수요가 더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 쪽의 탄력성이 더 크니까 공탄발이네. 그러니까 수렴형과 발산형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이. 그래서 제가 여기 11번의 해설을 보면 이거를 제가 잘못했는데 문제집 나간 것 중에서 이게 오타가 있으니까 기억수렴형 옆에 이거 있죠. 이거 이렇게 고치세요. 수요곡선의 기울기 부등호 공급곡선의 기울기 이렇게 좀 수정을 좀 해주십시오. 오타가 있는 분들은 해설이 좀 잘못됐어요. 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좀 실수를 했습니다. 278페이지 1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순환과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경기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맞죠? 2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 아니 틀렸잖아요. 규칙적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가 아니죠. 그렇죠? 불규칙한 주기와 동일하지 않은 진폭으로 불안정적으로 반복되면서 순환되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 틀린 거 찾으니까. 되게 쉽죠. 그렇죠? 3번 부동산 경기변동은 일반 경기변동에 비해서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고 그렇죠? 일반 경기변동이 이런 사이즈라면 부동산은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한다. 이거 4번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서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폭도 더 크고 주기도 더 길어요. 5번 회복시장에서 직전 군면 저점의 거래 사례는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의 한이 되겠지. 왜? 회복시장은 위로 올라가잖아. 지금 이게 현재고 이게 지금 과거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게 밑에 있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한. 하한가가 되는 거죠. 회복시장에서는.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13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직접 개입 유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박스 문제가 이번에 참 좀 지저분하게 많이 나왔어요. 뭐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문제는 상당히 그래도 박스 문제치고 깨끗하게 나왔는데 일단 직접 개입이죠. 그러면 직접 국가가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뭐 그런 행위가 있어야 돼요. 봤더니 토지은행은 직접 개입 가장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돼. 답은 그러니까 3, 4, 5번은 그냥 답이 아니야. 왜? 기억이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니은 같은 거는 읽어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왜? 확실한 기억에 니은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공영개발 사업도 이것도 직접 개입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서 디귿과 비읍 둘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알아도 우리가 맞출 수 있는데 봤더니 DTI예요. 총부채상화연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잖아. 직접 개입이 아니잖아. 이건 금융규제죠. 그죠? 그러니까 틀렸네. 비읍 읽지 않아도 그냥 2번 답 이렇게 고르면 되는 겁니다. 공공투자사업이죠. 공공투자사업 이 세 가지가 직접 개입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 리카도의 차익지대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79페이지입니다. 자 279페이지 자 기역번 지대의 발생이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학체감의 법칙 그렇죠. 수학체감의 법칙이 나왔잖아. 리카도요. 그죠? 왜냐하면 토지가 부족한데 수학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한대요. 그러면 기역이 들어가야지 답이네요. 그죠? 제일 확 이거 엄청 확실한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기역이 안 들어간 너희들은 답이 될 수가 없단다. 5번하고 2번 너희들은 안 된단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봤어요. 조방적 한계 토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지대 토지가 자 그러니까 이것도 괜히 쓸데없이 어렵게 얘기했는데 조방적 한계 토지가 이게 뭐예요? 한계지잖아. 한계지.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지대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게 요 리카도의 이론이었죠. 그죠? 차익지대설의 이론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야 왜 왜 지대가 발생하지 않아 무조건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나온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던가 그런 이론이 요거 때문에 나온 거죠. 자 디귿번 볼게요. 디귿번은 토지 소유자는 독점이에요. 독점. 독점 지대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죠. 요거는 차익지대설이 아니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최혈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한다. 요거를 반박하는 그런 거 그래서 디귿이 들어가면 틀리네. 디귿이 들어가면 틀리잖아.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4번이네요. 4번. 그죠? 리을. 근데 여러분들이 리을번을 좀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또 나올 가능성도 좀 있는데 지대가 잉여이기 때문에 봐봐요.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고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지면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요 지문은 제 기본소에는 없지만 왜냐면 너무 기본소에다 많이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쓰러지는 수가 있어서 제가 정말정말 중요한 것들만 집어넣었는데 요건 기출문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다음해를 기대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토지가 있을 때 토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쌀을 생산한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쌀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 쌀 그 쌀을 생산하라고 그 들어가는 지대 있죠. 지대 그러니까 쌀을 생산할 때 남의 땅을 빌려서 쌀 농사를 한다고 했을 때 쌀 가격이 올라가면 지대도 올라가고 쌀 가격이 내려가면 지대도 내려간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지대라는 것은 생산물인 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잉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잉여의 반대가 뭐예요? 잉여의 반대가 지대가 비용이란 말이 잉여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대가 비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와 반대로 지대가 비용이니까 지대의 가격이 오를 때 쌀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지대의 가격이 내려가면 비용이 낮아지니까 쌀 가격이 낮아져야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뭐예요? 지대를 비용으로 봐주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이런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결과물인 쌀이 올라가면 지대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고 쌀값이 내려가면 생산물이에요. 생산물 생산물의 가격이 내려가면 덩달아서 지대도 내려가니까 얘는 뭐예요? 비용이 아니고 단지 뭐에 불과하다는 얘기 잉여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지대가 만약에 온전한 비용이었으면 지대가 쌀 가격을 결정을 할 텐데 지대가 잉여이기 때문에 쌀에 의해서 지대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이 지문을 가지고 또 틀리게 내려면 지대는 비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면 이 뒷문장이 나오던가 아니면 지대는 잉여이기 때문에 지대에 의해서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해도 틀리는 거야. 어떻게?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돼. 이래야지 맞는 거죠. 이게 그 의미니까. 아셨죠? 이 지문은 또 나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자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15번 주택의 여과가정의 주거불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고르랍니다. 1번 주택의 하향 여과가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네요. 틀린 거 찾으니까 바로 1번 2번 저급주택이 재개발돼서 고소득 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을 주택의 그렇죠. 이게 상향 여과죠. 재개발되는 거. 3번 저소득 가구의 침입과 천위 현상으로 인하여 주거 입지의 변화가 그렇죠. 주거 입지의 변화가 신입과 천위 현상으로 바뀔 수도 있고 4번 주택의 계량 비용이 계량 후 주택가치의 상승분보다 계량 비용이 크대. 그러면 안 고쳐. 집이 낡아지죠. 집이 낡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하향 여과가 일어나죠. 5번 여과 과정에서 주거 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 가구로 정의 외부 효과를 추가하고 부의 외부 효과를 회피하려는 그렇죠. 외부 효과가 주거 분리를 주도하는 거라 그랬죠.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1번입니다. 280페이지 보면 16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은 대체 불가능한 재화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공매 이거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괜히 한보 기출 문제 나왔다고 이거의 개념에 대해서 보려고 하지도 마세요. 이건 주식 시장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출제 예언이 그냥 1번에 1번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전혀 모를 만한 걸 딱 1번에 배치를 시킨 다음에 좀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냥 넣는 질문이에요. 이런 걸 내면 사실 좀 이건 반칙이에요. 거의 반칙에 가깝습니다. 우리 난이도를 훨씬 훨씬 뛰어넘은 거야. 2번 부동산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면 초과 예언 얻는 게 불가능하다 그랬죠. 이때 질문에서 이거 초과 예언 대신 정상 예언이라고 하면 틀린다고 그랬습니다. 3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 시장이 존재하죠. 그렇죠. 세분화가 돼 있잖아. 부동산 시장은. 4번 부동산 시장이 준강성이래요. 그럼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의 정보와 과거의 정보가 즉시 반영되는 시장이죠. 근데 여기에 봐봐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 때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이게 아주 포인트죠. 시장이 반영돼. 그러니까 이 4번 질문은 현재 정보나 과거 정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는 주지는 않았지만 공개되는 즉시라는 말은 뭐예요. 그거는 지금 현재나 또는 과거에 있는 정보가 이미 공개가 되니까 미래의 정보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공개되는 즉시라는 말 안에 현재와 과거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 반영된다. 그러니까 맞고. 5번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죠. 이거 제가 강조드린 건데 불안정 경쟁 시장의 반대가 완전 경쟁 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 경쟁 시장은 4가지를 충족해야 되고 할당 효율적 시장은 이 4가지 중에 하나인 정보의 공개 이것만 해당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면 정보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그렇다고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면 이 3개를 충족하지 못하는 불안정 경쟁 시장이더라도 정보에 관한 것만 충족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맞죠. 이것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4개를 다 맞으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공매도 1번이 답이네. 이렇게 가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럼 이 공매가 무슨 뜻이냐면 아니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 공매는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되는데 공매는 그 공매도가 일어나려면 이렇게 대체 불가능한 재화는 공매도가 안 돼요. 유사한 상품 주식 같은 게 한 주 한 주 한 주가 서로 대체도 가능하고 똑같은 상품이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에나 공매가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됐죠. 공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제가 주식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 가서 공매도가 뭔지 보시면 완전히 이해 가실 건데 합격하기 전에는 몰라도 돼요. 부동산 공유중해산 시험에 저런 거 내면 안 됩니다. 사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입지와 도시 공간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컨버스는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에 구매를 구매를 설명할 때 실측거리, 시간거리, 매장 규모와 같은 공간 유입불의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을 고려한 게 이거는 허프에 관한 모형이네. 컨버스는 뭐예요? 분기점 모형이죠? 이거 기억이 틀렸잖아요. 호위트는 저소득층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서 도심과 부도심, 도로, 고지대, 구름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우리의 포인트는 간선도로의 근접성은 저소득층의 주거지 형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간접도로의 근접성은 고소득층이잖아요. 고소득층. 여기서 틀렸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형, 니은이 틀렸다는 걸 알면은 넬슨은 기출문제에 나온 적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소에도 뺏고 안 가르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넬슨은 이거 무슨 영국의 넬슨 제독인가? 처음 보는 놈이네 하고 그냥 물음표 해도 돼. 그리고 알론소 같은 경우에는 단일 도심 도심 도시의 토지이동 형태를 설명해서 입찰지대 입찰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넬슨 얘가 영국의 넬슨 제독인지 누군지 아니에요. 넬슨 제독은 아닌데 몰라도 풀 수 있다고. 우리가 기역하고 니은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봐봐. 기역하고 니은 다 지우니까 답이 4번밖에 안 남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우리가 맞는 거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 틀린 것만 갖고도 이거는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1페이지 18번 주택시장에서 시장 세분화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공급자의 신용도에 따라 소비자들의 공급자 손호를 구분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시장 세분화가 공급자들의 손호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주택 수요자 소비자를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나누는 게 시장 세분화예요. 그러니까 옳은 거 찾는 거니까 2번이 답이죠. 공급자가 아니라고 이거 3번 주택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매도자 우위의 시장을 의미하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시장 세분화하고는 매도자 매도자 우위의 시장 이거는 우리가 요거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기 부동산 경기 볼 때 그때 나오는 경기론에서 나오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거 4번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이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시장 이것도 택도 없는 소리고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지면 시장 정보가 증가하여 거래 비용이 항상 증가한다? 그렇지 않죠.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지면 시장 정보가 증가하면 거래 비용이 증가하진 않겠죠. 오히려 정보가 개방이 되면 비용이 낮아지면 낮아졌지 증가하진 않는데 여기다가 또 가뜩이나 항상 증가한다고 써놨어.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답은 뭐예요? 그러니까 2번이에요. 2번 자 그 다음에 19번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수요를 감소시켜야 돼요. 그럼 일단은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돈 빌리기 쉬우니까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틀려. 기억이 들어가면 틀려요. 인구가 감소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인구 감소하면 수요 감소의 요인이래요. 니은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5번도 답이 아니네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음이나 디귿, 리을 확실하게 하나만 알면 세 개 중에 하나만 알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대.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기대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도 몰라. 그러니까 미리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돼. 라고 하니까 이것도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죠. 거래, 세금이 인상되면 수요를 감소시키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감소시키는 거. 답은 3번입니다. 사실 이 19번 문제는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여기다 써놨어야 돼요. 사실 부동산은 정상제이다라고 하나 단소를 좀 달아놨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부동산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제라고 알고 있지만 좀 더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하려면 실질 소득 증가하면 부동산은 정상제여야지 소득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해서 틀린 질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정상제라는 걸 써붙였어야 돼요. 이걸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아무튼 답은 미은하고 미음. 자, 그 다음에 20번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골라라. 1번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죠. 취득세를 감면해주면 서로 많이 거래를 할 거 아니면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취득세 거래세니까. 2번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거 3번 문제네. 3번 양도소득세의 중간은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 동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맞죠? 4번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맞아요. 보유할 때 부과하는 조세다. 5번 부동산은 지방세로서 취득이 아니라 보유 단계죠. 이거는 세법 조금만 공부해도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네. 그렇죠? 답은 5번입니다. 부동산학개론에서 이런 세법 문제나 공법 문제 공시법 이런 거 안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교수님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해 부동산학개론 낸 분들 좀 마음에 안 들어. 저는 민법은 굉장히 민법 출제위원 분들은 굉장히 매너도 좋으시고 문제를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내셨거든요. 봐봐 여러분들 민법 제가 기출문제 푼 것도 있지만 민법은 정말 매너 좋으신 교수님들이 순서대로 그 민법의 그 법 순서대로 쫙 잘 내셨어. 목차대로.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도 가급적이면 뒤로 배치를 해놓으시고 정말 정말 존경합니다. 이번에 민법 교수님. 근데 이번에 이 부동산학개론 낸 놈들은 낸 사람들은 순서도 뒤죽박죽 여기 문제도 이것저것 냈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매라는 단어까지 시험에 등장하고 계산 문제도 우리 사실 수요와 공급 쪽에 택도 없는 거 우리가 맞출 수도 없는 거 그런 거 내고 좀 별로 올해는 좀 깨끗한 사람들이 내지 않았어요. 매너가 아주 지저분해.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출제하는 게 굉장히 좀 거칠어요. 깔끔하지가 않아. 문제야. 내가 보기에 아무튼 올해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30일에 내년에는 이 사람들이 좀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 자 볼게요.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세법에서 문제 가져오고 말이야. 왜 그러냐고 부동산학개론에도 낼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금융지원정책은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개입방식에 금융지원정책이니까 간접개입방식에 속하죠. 맞고요. 2번 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복지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맞습니다. 주택대비 주택가격비율 PIR과 소득대비 임대율을 RIR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능력 지불능력 또는 소득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맞아요. 4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그렇죠. 이거 제가 강조드렸죠. 여기서 이거 공급자에게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공급정책의 단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롭게 주거지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 틀렸죠. 바로 딱 나오네요. 그렇죠. 이런 거 자 5번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이다. 뭐 여러분들이 이거 주거급급여 주거급여제도 이게 좀 생소하시더라도 이런 단어가 이미 4번 나왔으니까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보조방식의 이것도 사실 우리 경제학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문은 몰라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4번 4번이 워낙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4번이 답이에요. 5번 지문은 모르셔도 되고 자 22번 22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종류까지 다 외울 수는 없죠. 이런 문제는 못 맞힙니다. 왜 틀렸냐면 1번에는 국민임대주택이 아니라 행복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의인데 22번은 버리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22번 보고 기분이 나쁜데 더 열받는 거는 자 23번 보세요. 283페이지에 이런 거 법령상 도입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거 추재한 사람이 정신이 가출해도 한참 정신이 나갔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낸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착한 일을 그동안 많이 해서 욕을 한동안 안 먹었나 봐요. 아 나 이거 욕 좀 먹고 싶은데 이런 이런 쓰레기 같은 문제 한번 내놓고 욕 좀 먹어보고 이런 문제 낸 것 같아요. 욕을 해줘야 돼. 이런 사람들은 좀 왜 저러냐고 왜 진짜 부동산학 개론 자 아무튼 자 볼게요. 24번 미친 거죠. 저 23번 저런 문제 내면 안 돼. 그죠. 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23번은 그냥 무시하세요. 그건 보지도 말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거 우리 이 문제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개발행위허가제하고 용도지역제는 하죠. 그래서 택지 소유 상한제나 토지초가이득세제 같은 경우에는 유현판결 나가지고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특히 택지 소유 상한제 같은 이런 거는 수업시간에 제가 강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ㄴ 들어간 건 다 틀렸잖아요. 그죠. ㄴ 들어간 건 다 틀렸다고. 아니 4개를 넣어놨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쉽습니다. ㄴ이 아니라는 거 하나만 알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25번 보겠습니다. 25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 방식을 골라라 라는 거죠. 자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일단 지었죠. 빌드 지어야 돼. 준공해서 빌드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넘어갔대. 그럼 T 소유권이 트랜스퍼 넘어갔겠네.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장의 일정 동안에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여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에 협약해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해서 그러면 짓고 나서 소유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빌려주는 거니까 L 리스가 나와야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BTL이에요. BTL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4번이 되는 거네. 오케이. 이런 문제 쉽죠? 깔끔한 문제. 이런 거 아주 좋아. 자, 그 다음에 26번 자본 환영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함으로 자본시장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한다. 사실 이거 맞는 지문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생소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데? 하고 물음표? 하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니은 번 부동산 자산이 창출하는 순영업소득의 해당 자산의 가격을 곱한 갑시다. 자, 이거 부동산 자산 있잖아요. 자,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이거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자본 환원율 분해 뭐예요? 순영업소득이죠. 순영업소득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의 해당 자산의 가격을 곱한 게 아니라 봐봐 자본 환원율 그럼 요식을 요식을 바꾸면 어떻게 되세요? 자본 환원율은 순영업소득에다가 뭐를 부동산의 자산 부동산의 가격 부동산의 자산을 나눠줘야지 나눠줘야지 곱한 값이 아니에요. 요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 자, 디귿번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수익을 환원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의 기대를 반영한다. 요것도 맞아. 그 다음에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 자산가격이 상승한다. 환원율이 상승하면 분모에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겠죠. 요게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미음번 프로젝트의 위험이 높아지면 프로젝트의 위험이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자본 환원율도 상승을 시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니은하고 리을이 틀렸네. 니은하고 리을이 틀렸으니까 니은 니은 있는 거 다 제거하고 니을 있는 거 다 제거하면 답은 뭐가 된다? 2번이 되는 거죠. 2번이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 문제 어려워요. 특히 여러분들이 뭐 해서 좀 이 문제를 딱 보면 여러분들이 1번 기역 아니, 이 기역 지문은 여러분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봐도 뭔 소리 하는지 요거 같은 맞는 지문이긴 한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식을 알았으면 알 수 있었지만 나름대로 시험장에서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요런 거는 그리고 자, 그리고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받는 이것도 사실 좀 두루무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잘 몰라. 요거 근데 아무튼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요 두 개는 알고 있었어야 돼. 이거 두 개는. 그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은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지 않더라도 공부를 좀 기피하신 분들은 니은 같은 경우에는 알 수 있는데 기역, 디귿은 잘 좀 생소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도 리을하고 미음은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이 문제를 한번 최대한 시험장에서는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봐요. 리을 리을이 들어가면 틀려. 그러니까 세 개를 세 개를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답은 요 놈 아니면 요 놈이란 말이야. 근데 봐봐. 기역은 우리가 읽어도 모르죠. 그러니까 기역은 알아봤자 별로 도움이 안 돼. 기역은 알아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몰라도 돼. 그러니까 이 출제 예언이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거야. 이 어려운 거를 이렇게 지금 기역번에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제 니은이나 디귿 미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만 알면 돼요. 근데 디귿 잘 모르죠. 니은도 식에서 약간 아리까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미음은 알잖아. 위험이 높아지면 자본 환율도 상승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가 되냐. 2번 이렇게 찍는 문제입니다. 그죠. 선생님 선생님이나 그렇게 풀지 우리가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저처럼 방금 이런 식으로 풀려면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이걸 내가 아는 질문이고 모른 질문인지 알아야 돼.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역번은 몰랐을 거야. 기역번은 봐도 그 다음에 니은번은 이게 곱하고 나눈 거하고 장난을 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식이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이것도 약간 아리까리 했을 거고 디귿도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생소해서 기역 디귿은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니음, 미음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푸는 문제에요. 26번은 아셨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하진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풀어야 돼. 자 27번 보겠습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향후 2년간 현금 흐름을 이용한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나왔죠.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출분의 현금 유입액이에요. 거기에 현재 가치 자 일단은 모든 현금 유입과 유출은 매년 말에만 발생한다. 그리고 유입이 유입이 1년차에 천만원 왜 이래 자 1년차에 천만원 2년차에 천이백만원 이고 유출은 각각 유입의 80% 래요. 그리고 1년 후에 형가계수가 0.95고 2년 후에 형가계수가 0.90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수익성 지수 이 문제를 아예 그냥 바로 풀어볼까요? 수익성 지수는 어떤 식이에요? PI는 현금 유출의 그렇죠? 현금 유출의 현가 분의 현금 유입의 형가죠. 자 근데 지금 보세요. 현재 가치를 구해야 돼. 근데 유입액이 이 분자를 이르는 유입액이 1년 1년 말에 천만원 들어온대요. 그리고 2년 말에 천 이백만원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 천 더하기 천 이백 해서 분자에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유출은 보면 유출은 이거에 각각의 80% 라니까 이거 곱하기 0.8 하면 800만원 이거 곱하기 0.8 하면 960만원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분모에다가 얘네 둘을 더하면 안 되고 이놈과 이놈의 현재 가치 현재 가치를 더해주고 이것도 이놈과 이놈의 현재 가치를 더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 유입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놈을 어떻게 해요? 1년 전으로 그리고 이놈은 2년 전으로 할인 시켜줘야 되죠. 그럼 우리한테 얘네들한테 준 게 뭐야? 이거를 할인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 1000 곱하기 0.95 로 주어졌잖아요. 일시불의 형가계수가 이거 더하기 1200 에 1200 곱하기 0.90 이 2년 현재 그 형가계수 주어졌죠. 일시불의 형가계수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 분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지금 800 800 곱하기 0.95 해야지 1년 할인한 현재 가치가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960 곱하기 0.90 을 해야죠. 2년째 니까. 그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분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하면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해소를 보면 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PI PI 가 어떻게 돼요?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 분의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는 1000에다가 0.95 이거 이게 일시불의 형가계수 이거 형가계수 이것도 유출의 각각의 형가계수를 곱한 거에 합이 2030 이고 1624 에요. 그래서 이걸 나누면 1.25 가 나오네요. 어떻게 푸시는지 아시겠죠? 오케이. 보통 문제는 할인률을 주는데 여기서는 현가계수를 줘서 현재가치를 제대로 풀 수 있어? 이런 걸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28번 수익형 부동산의 간접투자에서 자기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전략으로 자기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전략으로 틀리고 자기자본 수익률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하냐면 밑에 자기 자본 이죠? 자기자본 이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수익 이게 자기자본 수익률 인데 수익이 많아지려면 최소한 나가는 돈 줄이고 많이 벌어들여야 돼 많이 벌어들여야 돼 그죠? 그리고 자기자본 자기자본 이 분자가 줄어들려면 줄어들려면 지렛대 효과를 위해서 이 자기자본을 줄이고 타인자본을 늘려야지 자기자본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그게 지렛대 효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볼게요 일단 임대관리를 통한 공실률의 최소화 공실률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많이 벌어들이는 거지 수익이 많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자본이득 증대를 위한 자산가치의 극대화 이것도 많이 벌어들이는 거야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2번 같은 거 읽으면 잘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 1번도 여러분들이 자기자본 수익률하고 관계직기가 시험장에서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얘기지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상한데 하고 물음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3번 세금이 감면되는 도관체를 미친 거지 도관체 몰라도 돼 우리 전혀 몰라도 돼요 알 필요도 없어 그냥 적은 거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도관체가 뭔지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물음표 여기까지 읽으면 불안해지잖아요 야 이거 틀리는 거 아니야 이 문제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설 관리를 통한 운영 경비 비용을 절감해야지 이 수익의 분자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기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4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5번이 쉽습니다 5번이 봐봐요 저당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부채 비위를 높이는 자본 구조조 이러면 틀리죠 왜 지금 우리가 자기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키려면 우리가 지렛대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를 사용할 때는 총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이 이자율 아닙니까 이자율 이자율보다 커야지 양의 지렛대 효과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자율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큰 상태에서 부채 비율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러면 자기자본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죠 마이너스로 확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틀린 답이에요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렛대 그러니까 요 4번까지 여러분들이 읽다가 헤매더라도 요거를 딱 보면 아 이거 지렛대에 관한 문제구나 근데 지렛대를 하는데 부채 비율을 높여?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총자본 수익률이 이자율 보다 높아야지 부채를 사용했을 때 자기자본 수익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거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28번 문제를 이 출제연이 5번을 1번에다가 포진시켜 놨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풀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3번에 생판 처음 들어보면 도관채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넣어놓고 4번까지 여러분들에게 힘을 다 빼놓은 다음에 5번에 쉬운 걸 줬죠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보이지 요 문제는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286페이지 자 29번 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면적 1000평방미터의 매장을 비율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하였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면 기본임대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요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 가산하도록 하였다 전년도 연임대료로 총 550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계약 내용에 따른 손익분기점 이런 문제가 유형으로 잘 나오는데 이 문제는 있잖아요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기 지금 총임대료죠 총임대료는 기본임대료 더하기 기본임대료 더하기 여기에 추가임대료 이렇게 나와요 추가임대료 그럼 요 추가임대료는 우리가 시험문제 대개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요 추가임대료는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벌어들이는 매출액 있죠 예상 매출액 빼기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이 손에 안보는 그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가령 손익분기점이 5억이다 그랬을 때는 최소한 매출액이 5억 이상은 돼야지 이익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 따르면 만약에 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이랑 5억은 아니지만 손익분기점이랑 똑같은 금액이 나왔으면 추가임대료는 낼 필요가 없이 기본임대료만 내면 된다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문제 풀 때는 항상 어떤 식으로 넣냐면 이렇게 이렇게 놔둬요 이렇게 자 여기 총임대료는 그죠 기본임대료 더하기 추가임대료 요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추가임대료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기본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주어집니다 여기 면적에다가 면적에다가 얼마인지 뭐 가령 뭐 지금 여기서는 얼마예요 어 면적에다가 평방미터당 5만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만원 요런 식으로 주어져 근데 요 추가임대료 요 부분을 어떻게 놔둬야 되냐면 예상 매출액 예상 매출액에다가 예상 매출액 빼기 뭐를 해야 되냐면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에다가 곱하기 어 임대료율이 여기 주어진단 말이에요 임대료율 그러면 우리 지금 어떻게 주어졌냐면 여기서는 총임대료가 얼마 주어졌어요 5천5백만원이죠 5천5백만원 그리고 면적이 얼마로 주어졌냐면 여기서 면적이 천평방미터 주어졌어 천평방미터 곱하기 5만 5만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만원 요게 기본임대료야 그렇죠 그런 다음에 추가임대료는 지금 매출액이 얼마로 주어졌냐면 매출액은 평방미터당 30만원이죠 그럼 매출액은 천 곱하기 천 곱하기 30만 30만원 에다가 요기에다가 손익분기점 근데 이 시험 문제 이 문제는 뭘 구하냐면 요 손익분기점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손익분기점은 우리가 X라고 놨을 때 여기에 지금 추가임대료는 몇 퍼센트냐면 5%죠 0.05에요 0.05 요게다 곱해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식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변수는 요 X 하나밖에 없네 식이 하나인데 변수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거 풀면은 X값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풀면 얼마가 나오냐면 2억이 나와요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요런 문제 구할 때 총임대료와 기본임대료와 추가임대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임대료는 면적에다가 요거 곱하는 거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요번에 요 손익분기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런 유형의 문제는 뭐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손익분기점을 주어지고 매출액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요기 임대료율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 세 개 중에 하나 구하라 그러면 나름대로 까다로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요거 요 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요 요 식을 요런 유형의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이 식을 좀 숙지하고 있었으면 이 문제는 쉬웠을 텐데 안 그러면 여기서 식을 막 세웠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못 풀 수도 있었겠죠 그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같은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일시불의 형가계수 그런 것들 식 6개 있었는데 외우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 문제 풀면서 아 진짜 우리 윤성정 선생님 안 되겠네 외우지 말라고 외우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보니까 외우는 걸로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라고 저를 원망하셨을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외우셨으면 더 열받았어 왜냐면 이 문제는 외워도 틀려 외워도 왜냐면 그냥 일시불의 형가계수라든가 연금의 형가계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외워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사람들이 외우지도 못하는 문제를 어떤 장난을 쳤냐면 여기다가 연봉리를 준 게 아니라 월봉리를 줬어 그래서 연 3%를 이렇게 월을 연으로 치환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수험생들 이거 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그 6개 딸딸 외워도 이거 못 푼단 말이에요 이거를 월봉리로 치환하는 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30번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풀지도 말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내면 여러분들이 전화 걸어가지고 욕해야 돼 뭐 이런 걸 출제하냐고 그러면서 올해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몇 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 이거 나왔는데 앞으로 외워야 되려면 외울 필요 없어요 선생님 다음에 월봉리로 치환하는 거 안 나와요 이렇게 난이도 높은 걸 내면 어떡하냐고 그죠?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30분 넘어가세요 넘기시고 287페이지 보겠습니다 287페이지 올해 있잖아요 사실 부동산학 개론 되게 어려웠어요 문제가 문제가 난이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 박스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답을 쓸 수 있게 냈어요 벌써 지금 버려야 되는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잖아요 아까 욕먹고 싶은 이상한 문제 있었죠 연도별로 배열하는 거하고 30번 같은 경우 이 전에 30번 그 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못 푸는 문제거든요 40문제 중에서 두 문제 5점은 버리고 시작했어야 돼 자 그 다음 31번 보겠습니다 자 A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연초에 4억 원을 대출받았다 A가 받은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금리와 2회차에 상환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 난이도가 있는 게 보통은 뭐므로 보냐면 이자를 구하거나 이자를 구하거나 아니면 원금 2년치의 원금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금리를 구하라 그러니까 사실 구하는 과정은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상당히 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평소에 이자나 원금 그런 거를 구하라고 문제에 나오는데 이자율을 구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봐봐요 일단 여기서 문제는 원리금 상환 조건이야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원금이 똑같아요 아니면 갚는 원리금이 똑같아요 그렇죠 원리금이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원리금이 똑같다 원리금부터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어진 거는 대출기간 20년이고 연간 저당상수 주어지고 1회차 원금 상환 했죠 자 요건 해소를 보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1회차에 원리금을 먼저 구해야 되죠 제일 먼저 할 일이 원리금을 구해야 돼 그래서 저당상수가 0.09니까 4억에다가 0.09를 곱하면 원리금은 똑같아요 1회부터 20회까지 3600만원 내는 거는 똑같죠 자 그런 다음에 시험 지문에 원금이 얼마로 주어졌어요 원금이 천만원으로 주어졌죠 그러면 이자가 얼마예요 1회차의 이자가 2600만원 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자가 2600만원이니까 여기에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시험에서 물어보는 이자율을 여기서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4억 곱하기 월 4억 대출금액인 4억에다가 이자율을 곱한 것이 2600만이겠죠 그러니까 4억을 2600만원으로 나눠주면 이자율이 나온다고요 이런 생각을 시험 시험 볼 때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되게 좀 단순한 건데 이자율을 주고 차라리 이자를 구하라고 했으면 쉽게 여러분들이 구하는데 이자율을 구하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출 문제도 잘 안 나왔고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그럼 이자율을 구했더니 6.5%가 나왔어요 6.5%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잔금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4억이었는데 원금 1000만원 갚았죠 그러니까 잔금은 얼마야 3억 9천만원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2회차의 이자는 어디에 붙는 거예요 3억 9천만원의 이자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 3억 9천만원에다가 아까 구한 이자 0.065를 곱하면 2년차의 이자는 2535만이 나오니까 원금은 어디에서 원리금인 3600만원에서 이 이자를 빼면 원금이 1065만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가지고 되게 복잡해 보이겠지만 우리가 원리금 상환 방식에서 구하는 방법 수업시간에 배웠잖아요 원리금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자를 구한 다음에 원금이 얼마인지 구해서 잔금을 구하고 순서대로 나오는 거 있죠 순서대로 하다보면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사실 이 문제도 시험장에서 이자율을 구하는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난이도가 있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연습하려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택도 없는 30번 그런 거는 되지도 않는 거고 30번 같은 문제는 진짜 쓰레기 문제고 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 답이에요 4번이 자 그 다음에 32번 볼게요 32번은 부동산금융의 자본조달방식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거 모두 고르래요 지분금융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다가 사실 프로젝트금융 같은 거는 얘는 지분금융의 성격도 좀 있어요 요 놈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확실한 걸 찾아야 돼 확실한 거 우리가 확실한 거는 지분금융이 리즈라는 거 이거 확실하죠 그죠 요 공모에 의한 증자 요것도 되게 확실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기역 디귿은 들어가야 돼 무조건 그리고 제일 확실하지 않는 부채금융이 뭐냐 요 사채 채권이잖아 요런 거는 미음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기역하고 디귿이 반드시 들어가고 미음이 들어가면 틀려 쭉 살펴봤더니 여러분들이 어음도 사실 요거 부채지만 제일 확실한 게 얘네 셋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음 들어간 놈은 다 제거해 그리고 기역 들어가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그죠 요 자산자 담보부 기역 어음 요 놈도 어음이기 때문에 요놈 부채에 들어갑니다 답은 뭐다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33번 뭐 있어요 33번 자 288페이지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우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 맞죠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축 잔액이 누적되는 거 맞고요 3번 주택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담보주택을 대상으로 업무시설이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안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되는데 4번이 틀렸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요것도 맞는 지문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요 5번 지문까지는 좀 무리죠 그죠 요건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34번 자 34번 A는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 소득이 5천만원이래요 요게 연인지 월인지 확인 잘 하셔야 돼요 시간 가치가 3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A가 이 주택을 담보로 5천만원을 대출받고 있을 때 요것도 여기 보시면 연소득 담보 5천만원이 금액이 같으니까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숫자가 똑같이 나오면 추가로 대출할 최대 금액은 해놓고 저당 상수가 0.1이고 LTV 50% DTI 40%고 모두 충족해야 돼 두 개를 그러니까 작은 쪽이 답이죠 작은 쪽이 자 그럼 LTV는 아까 3억이죠 시장 가치가 그러니까 3억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3억에다가 0.5 곱해 그러면 1억 5천 나오는데 1억 1.5억 나오는데 이미 5천만원 대출을 받고 있으니까 1억이네 1억 그죠 1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요 LTV로는 그럼 DTI는 요게 0.4니까 0.4는 일단 분모가 소득이 들어가죠 소득이 뭐가 들어가요 5천만원이네 5천만원 소득에 이미 자기가 연 소득 5천만원인데 이미 빌린 돈과 앞으로 빌릴 돈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빌릴 돈은 0.1 저당 상수 0.1에다가 요걸 M이라고 놓고 여기에다가 이미 빌린 돈 0.1에다가 5천만원 그죠 요기 분모의 5천은 소득이고 분모의 5천은 소득이고 여기에 5천만원은 이미 빌린 돈 5천만원이에요 요 식을 풀면 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값이 나오거든요 N값이 얼마가 나냐면 1억 5천이 나와요 1억 5천 그럼 1억 5천이 나오고 1억 나오니까 둘 중에 작은 거 1억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5번 보세요 289페이지입니다 35번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게 아니라 안 할 거 안 할 거 그러면 자 우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를 왜 하냐면 부담금이나 각종 부담금이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얘네들 보면 부담금 부담금 세금을 대상이 아닌 토지 아닌 토지 아닌 토지죠 그러니까 니은 리을 미음 모두 아니 할 수 있는 토지에요 그리고 표준지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 안 하죠 그러니까 답은 기역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아니라 3번이 아니라 다 풀어놓고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니다 자 리을이 아니지 리을이 요거 요거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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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이 아닌 요거 어디에다가 줄고 놨어 그래서 요렇게 되는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요렇게 되는 거야 요거 오케이 자 시험장에서 이런 실수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저는 뭐 여러분들은 문제 풀이 하는 거니까 실수해도 괜찮지만 자 36번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상 용어의 정... 자 36번 문제가 아 이 문제가 약간 좀 좀 야비했어 이 출제... 확실히 올해 출제 의원들 만만한 분들이 아닙니다 보시면 여기서 1번까지 5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맞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여기서 강조를 저희가 어떻게 드렸냐면은 보통은 이제 여기 답이 5번인데 가치 형성 요인이란 해놓고 요거 잘 보라고 맨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법령에 보면은 시장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요 경제적 가치 이제 공부할 것도 늘었어 이렇게 한번 여기서 함정 파면 여기서 또 내거든요 그래서 시장 가치가 아니라 여기에서 요거를 고쳐 요런 식으로 고쳐서 틀리게 낼 줄은 사실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요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배우셨거나 이거를 강조하는 강사들은 제가 보기에 없었을 텐데 좀 당황을 하셨을 겁니다 이 문제 아무튼 요거를 틀려서 냈네요 찾기 어려운 문제였죠 이런거는 36번은 답은 5번이고요 나머지 4개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 넘겨보시면 37번이에요 37번 다음은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죠 자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할 때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우리 사시지계면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을 할 때는 사정보정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답이 안되네 그러니까 답은 요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자 수익환원법에서는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하겠죠 그러니까 답이 뭐에요 1번입니다 이 37번 같은 문제는 아주 쉬웠죠 올해는 감정평가 문제가 쉬웠어요 감정평가 문제가 아까 36번 빼놓고 36번은 그거는 좀 고르기 어려웠을 거고 자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상 대상 물건과 주된 감정평가 방법이 틀린 거 이런 문제는 그냥 주는 거죠 과수원이 뭐에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이게 틀렸어 나머지는 다 맞구요 그죠 이건 그냥 맞으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감정평가 문제 계산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를 맞춰 줘야지 합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전체적으로 다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꼭 포기하시려는 분 계신데 그리고 올해는 자 이제 291페이지 볼게요 자 원가법으로 상정한 대상 물건의 적산가액은 적산가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적산가액은 우리가 제조달 원가에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구 계획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제조달 원가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사용승일인의 신축 공사비가 6천만 원이고 사용승일인이 2018년 9월 1일이에요 지금 기준시점 기준시점이 20년 9월 1일이니까 2년 전에 2년 전에 6천만 원으로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 제조달 원가는 이 과거에 지어있던 걸 2020년 2년 후에 지었을 때 얼마냐 그걸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뭐가 주어지냐면 건축비 지수가 100에서 2년 전엔 100이었다면 2년 후엔 110이래요 그러면 100분의 110을 6천만 원에다 곱해주면 제조달 원가가 나오겠네 왜? 왜냐하면 여기 물가상승을 얘기하는 거죠 6천만 원으로 지었던 걸 2년 후에는 여기에다가 100분의 110 그러니까 1.1을 곱해주면 제조달 원가가 나옵니다 6,600만 원 나오겠네요 6,600만 원 그 다음에 내용 연수가 40년이고 정액법이면서 내용 연수 망시 잔가율이 10%랍니다 그러면 제조달 원가 6,600만 원에다가 요거에 10% 있죠 요거에 10%면 660만 원 660만 원을 빼줘가지고 40으로 나누면 요게 1년치에 감가상가객이 나오고 그죠? 아 감가수정액이 나오고 감가수정액을 지금 2년 지났으니까 2년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감가수정액이 나오겠죠 2년치의 감가수정액 그러면 여기 6,600에서 요거 빼주면 적상가액 나와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요거 계산 문제가 올해 감정평가가 오히려 되게 쉽게 나왔어요 자 한번 해선 한번 볼까요? 자 말씀드렸듯이 제조달 원가가 6,000만 원에서 아까 그 물가 지수가 그 건축지수 물가가 올랐다고요 그래서 요 1.1에 어떻게 나냐면 100분의 110이에요 100분의 110 요렇게 해서 6,6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매년 감가수정액은 40년에다가 요게 어 660만 원은 요게 장가율 10%죠 제조달 원가의 장가율 10% 그래가지고 요걸 빼주면 요게 요거를 40년 동안 감가를 해주니까 매년 감가되는 금액이 1년 감가되는 금액이 1485,000원이야 자 그럼 2년간에 2년 지났으니까 2년 동안의 감가 누적액은 요거 요거 곱하기 2니까 297만 원이네요 그죠? 그니까 적상 가격은 제조달 원가 6,600에서 2년 치의 간가 누적액을 빼주면 요렇게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쉽죠 그죠? 요거 아주 평이하게 냈습니다 뭐 쓸데없이 세금 같은 거 뭐 요런거 조항도 안 주고 자 그 다음에 292페이지 마지막 문제 40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신청한 대상 토지의 비중 가액은 나왔죠? 이거 비중 가액 구하는 거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평가하려는 대상 토지가 요거에요 대상 토지가 그리고 여기 거래 사례라고 나왔죠? 그래서 그 사례부동산이 지금 여기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쭉 쭉 보면요 기준 시점은 20년 9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소재지가 요렇게 봐봐요 XCY동이죠 인근 지역이 있네요 말은 안 좋겠지만 인근 지역일 거에요 자 동까지 같아 요거 그 다음에 면적을 보니까 여긴 대상 부동산은 110인데 면적이 120 아 이거 면적 보정을 해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 뭐 거래가액 나오고 시점은 2월 1일이에요 그래서 요거 시점 보정도 해야 되겠어 요건 9월 1일인데 요거 2월 1일이니까 그 다음에 정상적인 매매고 봐봐 여기 요 지금 뭐가 나왔냐면 시점이 틀리니까 여기 시점 보정을 할 수 있게 직가 변동률을 여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요인은 아까 XCY동이 같았죠? 그러니까 아니라도 다를까 인근 지역에 위치해요 그럼 지역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인근 보정이 아 인근 지역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이 대상 토지는 거래살에 비해 3% 우세하됩니다 우세해 그러면 이거 대상 토지는 주어가 대상 토지는 이니까 분자에다가 3을 더해주면 되겠네 보정할 때 그죠? 그리고 상승식으로 계산을 하라니까 요거 곱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요 해설을 보시면 자 봐봐요 일단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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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에요 요게 사례부동산의 가격이죠 사례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라고 나왔어? 2억 4천원이죠? 사례부동산에다가 1.05 요거는 뭐 곱하는거에요? 그렇죠 시점수정에서 시점수정에서 5% 상승했다 그랬죠 지가 변동률 그죠? 5% 상승 그리고 여기는 대상 부동산이 아까 3% 우세하다 그랬죠 여기 100 더하기 3 여기서 103이 되는거죠 그리고 면적 보정 들어가는거죠 사례부동산이 분모 아닙니까 분모가 120이고 분자가 110 그래서 요렇게 서로 곱해주면 요 금액이 나오게 돼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봤는데 제가 올해 시험을 좀 평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제가 이렇게 강사에 지나지 않은데 평가한다는건 좀 그렇지만 이번 부동산학개론 문제가 난이도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올해 확실하게 알아야지 푸는 문제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문제 터무니없는 두 문제를 버리더라도 계산문제가 우리가 그동안 좀 쉽게 주었던 것들 금융론 그쪽 거기서 그나마 우리가 뭐 이렇게 원리금 구하고 뭐 그런거 있잖아요 그런거에 좀 쉽게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굉장히 어렵고 수요와 공급도 아주 택도 없는 문제 총 매출 구하는 뭐 그런 문제라던가 그래서 계산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감정평가 우리가 계산 거의 포기하다 싶은 감정평가 문제를 두개를 되게 쉽게 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어렵게 느껴졌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어려운 문제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공부만 충분히 선생님 수업 듣고 3회동만 했으면 적어도 70점은 넘길 수 있는 모든 시험은 아무리 어렵게 내도요 여러분들이 3회동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70점 이상은 맞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저한테 들어가지고 3회동하면 또 좋겠지만 다른 선생님한테 들었어도 3회동만은 그냥 일단 하면 그냥 그걸로 게임 끝나는 거에요 70점 넘게 되어있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